비가 많이 오는데요? 비가 비가 많이 오는데 비 맞으면 추워갖고 비 오고 나니까 엄청 추워졌네 호두 까먹을래? 호두 있어요? 어 좋죠? 여기 이게 호두 까먹는 여기다가 불 떼어놓고 여기다 호두 까먹는 거야 호두 맛있는 노란 거 있어 이거 빼먹어 이거 좋네요 빼먹어 호두 까먹어 우와 좋다 좋다 맛있다 맛있죠? 네 겨울에 두 자루 먹었어 고구마도 벗어먹고 암도 벗어먹고 뭔가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네요 옛날에 해감해 맛있다 이거 한번 불이나 붙여볼까? 됐나? 어 이거 다 굳었네요 굳었네? 약간 야 이것도 쌍심지 쌍심지가 키워졌어 됐다 아 예쁘다 진짜 낭만적인데요? 이거를 딱 분위기 있게 하려면 여기도 하나 딱 하 하 하하 하하 앞에는 야궁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고 양 옆에는 이렇게 촛불이 탁 밝히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시상이 팍팍 떠올라야 되는데 네 씨를 한번 쳐 볼까요? 하 씨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? 자연인으로 삼행시 운 한번 띄어 주십시오 자 자라 이 조작부터 인해지는 연 연속극 그만 보고 자라 인 시대 в . в . в в в в 한글자막 by 한효정